안녕하세요 누나를 넘어 누나? 김우석입니다 와 잘생겼다 누나? 누나는 이게 소연씨보다 더 잘 되겠다? 아 사실 저의 친누나가 이제 아이돌 어 누구누구누구? 바로 수지이신데 수지이신데 혹시 아시나요? 뭐? 제가 아는 그 미스에이 선배님 가수 겸 배우 활동 중이신 수지씨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? 아 사실 이제 그룹 메이저스의 김수지님 같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아 깜짝 아 고난이도 웨이크였던 거야 아니 저희 누나가 연예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누나 보면 멋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전이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 이해해 어렵게 마음 좋아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바에서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냐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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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우석군의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